방무 99점 방무 1,3 99.1,3, 방무 나로 출발합니다 99.1,3, 나로, 방무 99.1,3 바로 100% 딜 데미지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자 아 제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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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어 안돼 모여 빨리 제발 안돼 제발 모여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멋있다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아 야 가야 근데 그냥 왜 이렇게 800m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떠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뭐하는 짓이고 승객님 뭔가 재밌다 뭔가 한 털 만쯤 같이 바래는 것 같게 보내줬 한 털 만쯤 같이 바래는 것 같다 그렇지. 깔끔했다. 먼지가 바꿨지. 너무 깔끔했어. 아, 의지 넣어야 되는데. 아이씨. 풀신 빼고 의지 넣어야 되는데. 아, 의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너의 스위치 넣는 게 낫지 않나? 아, 이따가 더. 이따가 더. 근데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의지 위치가 좋네. 미안하구나. 어, 나 너무 아픈데.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점프로 피해. 어이구, 이거 뭐야. 어떻게 피해. 가운드로 피해. 가운드. 아, 어디 넣지? 넣을 수 있을 때 넣어라, 먼지. 오오, 어이구. 한 대. 오오, 이거 때리면서 무빙하게 쓰지 않네. 오오, 이거 위기의 순간. 아이고, 이거 왼쪽으로 피했더니 오른쪽에서 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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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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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습더링을 왜 안받거든. 습더링을 갖고 싶은 먼지. 아크 사이트를 누르긴 했는데. 위기에 순간 위기의 순간, Allison. 이거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 되게ť게 삶은 세계에 모두 위해서 속은, 100%, 트럴로그 곧 미처같아 노블 사라지기 마지막 빌리구나 와 가운델 이건 못끼려드네 아 뭐 날라갔겠지? 어 누가 날라갔겠지? 아, 아쉽네. 아, 이거 너무 빡세해. 가운데도 되네. 아이고, 아이고, 맞았다. 맞으면 안 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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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오, 이놈. 먼치 센스있게 다크사이트로. 아, 넌 낙설치. 좋습니다. 남자애로몽 레투다 2단계 발톱. 아, 엠도 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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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안보여 위기의 순간 컨트롤러 미쳤다 운이 먼지 눈이 컨트롤인가 아 그거 아닙니다 운이 좋았으니 아 이거 아닙니다 운이 좋았지 뭐 중앙관념이 아 왼쪽이네 어 닫으면 뭐야 이거 죽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 원래 죽는거 아니야? 하지만 먼지 컨트롤로 극복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산 것이지 포기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지 컨트롤 미쳤다 포기란 모르는 남자 포기했으면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 것이지 다 계산된 시나리오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위로 떨어지고 셜러셜러 하는 순간 먼지 컨트롤을 흘러가고 컨트롤을 흘러가고 미쳤습니다 아 ee 아 이제 아 아 아 아 으 스킬 있을때는 어렵지만 오 딱 추워 가운데 너무 좋은데 아 극들 잘달하다 개잘 나왔다 이번꾼 거의 완벽한 극들이었어 나도 개꿀이었어 안보여 안보이지만 우리 먼치님 깐드롤로 그곳 위계승관 위계승관 밀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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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나는 순간 우리 먼치님의 선택은 헌트롤로 그곳 미쳤다 nah 어구 어구 컨트롤로 그곳 미쳤습니다 남자왜록 레드가 2단계 발동 안 보이는 순간 우리 먼치님이 선택한 방문 우쪽으로 도망가기 컨트롤로 고고 좌측으로 도망 아 아프다 아 너무 아픈데 미쳤으면 컨트롤 미쳤습니다 풍마 수리금 가나요 혹시? 미쳤습니다 딜레이 기타는 거 바로 풍마까지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터지는데요 위기의 순간 안 보이는데요 미쳤습니다 안 보이는 위기의 순간 위에서 떨어지는데요 위에서 찌르고 떨어지고 샬라샬라 난리가 났지만 컨트롤로 그고 미쳤рут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왓 nog 안 Ce 내리의 순간 로랑 오른쪽으로는 먼지의 두번 세번째 보스 솔플, 검마 솔플 캐릭터 그것은 바로 나이트로드인데 현재 패슈 패드워까지 솔플을 했습니다 다음 캐릭터 나이트로드, 검마 솔플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극딜 한번 들어가자 무적히 쓰면서 시원하게 들어가자 시원하게 아니, 저건 이거는 컨트롤러그 미쳤습니다 컨트롤러그 콩트 뺄지 아, 한두 샌다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아, 이건 좀 아, 이거 죽을 것 같던데? 아, 포 품어뜨려 어어 제발 컨트롤러그 미쳤습니다 무언치 컨트롤러그 미쳤습니다 이걸 피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러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러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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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두개 날라갔어 아니, 없거든 아니, 이게 왜 죽은거지 팍스사이트가 풀려 불어져 아, 그냥 오른쪽으로 잡으면 됐는데 아 이 얘기의 순간 2대카가 날라갔습니다 12개 갖고 3페이지 가야되는데 이거 아님 못 깨난데 이거 남자의 로망 레드다 2단계 발동 아, 두가지 남자의 로망 레드다 2단계로 벌써 일부러 갔습니다 뭐하세요? 밀어요 뭐하세요? 여기 뭐하세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5 1 2 3 미친 컨트롤을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미쳤습니다 컨트롤을 미쳤습니다 1,2,3,4,5 1,2,3,4,5 위기의 순간 점프로 피해 주시면서 미쳤습니다 컨트롤을 미쳤습니다 시원한 무조개 시원하게 늦고자 우 사라사로드 사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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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 1,2,3,4,5 오 안돼 이거 숙여 1,2,3,4,5 위계승관 위계승관 숙이고 피하고 점프가 곧 미쳤습니다 먼저 컨트롤 미쳤습니다 1,2,3,4,5 좀 애매하니깐 애들끼리 위계승관 위계승관 위계승관이 찾아오는데 미쳤습니다 다크사이트 휘드릴리 자 들어가죠 숙이고 1,2,3,4,5 좀 애매하니깐 숙이고 1,2,3,4,5 공마 1,2,3,5 뒤로 빠지면서 점프로 살짝 넘기고 점프로 살짝 넘기면서 숙이고 맞게 미쳤습니다 컨트롤 미쳤습니다 1,2,3,4,5 한대 맞고 맞을건 맞춰주고 피할건 피해주시면서 숙이고 남자의 로마 남자의 로마 2단계 발동 숙이고 1,2,3,4,5 숙이고 1,2,3,4,5 숙이고 1,2,3,4,5 1,2,3,4 그은 시드링 교체 위기의 순간 먼치에서 한테 시드링 교체를 2,3,4 1,2,3,4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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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컨트롤 숙이고 밀격 피하고 들어가면서 미쳤습니다. 컨트롤 미쳤습니다. 1,2,3,4,5 숙이고 5,2,3,4,5 5,2,3,4,5 야, 그렇게 힘들었잖아 어, 너무 많아 1,2,3,4 5 1,2,3,4 6 1,2,3,4 1,2,3,4 컨트롤로 숙이고 어, 모르고 다크사이트로 다크사이트로 잘 모르는다 어이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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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먼치의 선택은 어, 안 보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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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와 아니 더와 answer 이리와 어이구 웃기다 죽겟다 남자의로망 스위미 우기고 남자의로망 네...도다 이단계의 발동 아니 자꾸 키보드가 뭘 눌러다가 이게 자꾸 이런거지 방어 컨트롤 미쳤습니다. 이 사이를 피한다고요? 미쳤습니다. 먼치 컨트롤 미쳤습니다 1 위기 순간 점프 똑똑 똑똑 위기 순간 먼치의 선택은 바로 시드링 교수 1,2,3,4 1,2,3,4 풍마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살짝 유도하자 이거 매매하다 사실 유도하는게 그냥 숙이고 있는게 제일 편하긴 하던데 1,2,3,4 1,2,3,4,5 1,2,3,4,5 1,2,3,4,5 자 버프 올려주시고 떨어지는게 떨어지는게 무적 뛰어나기를 편안하게 들어가 그 숙여야 될거같은데 위기 순간 위기 순간 1,2,3,4,5 1,2,3,4,5 1,2,3 1,2,3,4,5 1,2,3,4,5 1,2,3,4,5 1,2,3,4,5 나노 컨트롤 미쳤습니다 이걸 피한다고요 미쳤습니다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피기면서 우측으로 피기면서 좌측으로 룸하면서 점프하면서 오! 안돼! 남자의 룸은 레드다 2단계 발도 루프가 안뒀어 루프를 눌렀는데 루프가 닿지는 않다 팔딱 좀 숙이고 아우 이거 너무 빡세하다 아우 아우 미친 건드롤 리걸 피하나요 미쳤습니까 아니 난 이거로 루프가isse니 오 제발 오 제발 미칠것들을 미쳤습니다 바닥에 탔지않은 사소한것들을 그리고 미쳤습니다 어이구 위계승관 아 너무 빨리 썼는데 아 안될것같은데 되나? 1 2 3 3 4 5 위계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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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님의 선택은 시들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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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 일이 안될건디. 아, 이게 두 개가 맞는구나. 아, 피할 거라 하나만 맞을 줄 알았어. 아, 개섭이 있었네. 오우. 아니, 왜 안먹는 거야? 아, 개섭이 있었네. 아, 개섭이 있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아아아 대카 대카 대카가 개문너지기 시작한다 원치야 집중해라 원치야 집중해라 원치야 집중해라 원치야 집중해라 원치야 집중해라 원치야 집중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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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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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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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는 집 혼만 도와줘 덜 닮았고 좀 대박 진짜 아 미쳤네 아 진짜 이거 맞춰서 죽는 거 아니겠지 어디야 오오오오오오 website install upon 정말 sets 남자의 로망 웹퐁 버프로 바꾸기 사극 딜 클리어 각 있나요? 어떻습니까? 오마이거트 남재룸 원래 두다 이동해 발뽑 그때 딜 넣기겠죠? 아.. 저기 때려야 되는데 어.. 제발 아.. 때리지 못하겠어 아니 이걸 어떻게 때려 남재룸 레이투더 2단계가 뭐지 때려야 딜 딜을 갖추지 어..이거 이게 맞는거 어..이거 이게 맞는거 아..되겠지 말까 아..되겠지 말까 아..되겠지 말까 남아노점프 컨트롤 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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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뻔 했다. 아... 개발, 한 번만 딜 잘 맞게 도와줘, 제발. 껌은 것만, 난리 껌은 것만, 제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개잘했다. 개잘하고 있어, 개잘하고 있어, 개잘하고 있어. 좋다, 좋다! 아, 아프다, 개아프다. 어, 나 피가... 제발, 몰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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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링크를 왜 눌렀어? 아, 나 블링크 눌러도 죽었다, 씨. 아, 블링크 누르지 말걸. 아... 그냥 오른쪽으로 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 블링크를 놓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 나 미치겠네. 아, 삼국딜하면 딱 깨는 분위기인데, 그치? 아... 6분에 넣고, 3분에 넣고, 1분에 딱 넘고 친다. 아닌가? 삼국딜이 안 되나? 삼국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시간이 되나? 형들을 넣으면 시간 되나요? 시간? 형들을 넣으면 시간 되나요? 시간? 시간? 아... 미쳤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왜? 거기서 블링크를 왜? 아, 씨. 이런 개 실수로. 아, 보호막 안 까진다, 야. 보호막 안 까져, 그래. 망쓰는. 자, 50초 뒤에 극딜을 써요. 그럼 1분 딱 남을 때 극딜이 되지. 그럼 존버해가지고 극딜, 극딜, 극딜. 1분에 딱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물론. 스킬은 다 없습니다만은. 존버해. 아, 크. 아, 너무 빡센. 잠깐만. 몇 프로씩 가야 되지? 뭐지? 격딜을 쓰면 몇 프로씩 가야 되죠? 41 나눠. 30, 13, 14 프로씩. 14 프로씩. 아, 다음번에 28까지만 만들긴다네. 28까지. 아들끄러워. 40. 90원으로 인정하기. 아들끄러워. 40, 20. 이렇게 많은 글자의 내가 모자로 인정하기. 한 번 더 넣어. 페이브 도kle. 예전기 2. 오, 28가 됐어, 됐어 좀 더 까볼까, 그래도 노력해볼까 좀 더 깜짝 놀랐어 좀 더 깜짝 놀랐어 아, 제발 죽지마라, 먼지 제발 아, 대가 10개만 있었어도 아, 여유롭게 이거 잘못 만나면 뒤지는 거거든, 진짜로 검은 색깔 안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가요 슬로우 갈지 마세요 아, 이런, 이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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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자랑은 죽을 뻔했다 다다음 극들인데? 아, 길, 슥, 시간이 안되겠는데? 극들 2분 넣을 수 있을까? 시간이 애매한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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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애매하네 다음은 도핑 없는 스킬인데? 어, 아퍼 아, 나 미치겠네 어, 아파 어, 아파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도와주십시오, 제발 흰색깔 좀 안나오게 좀 해주세요 다음날 좀 바뀌어 다음날 다음날 어 뭐야 3개 미쳤나봐 3개는 개호바세 아 9.9 아 제발 아 제발 아 개고 싶어 제발 1시간 1시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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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에 보람 느껴보자 제발 제발 1시간 했는데 이걸 못 깨면 어허허허 부담같이 제발 제발 어이구 이거 뭐야 막긴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만 맞아야 된다 아 미쳤나 이거 진짜 어 뭐야 W총 3대 맞았어 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아픈데 어허허 어허허헉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 어허 지나가요 지나가요 나무 건드로 살짝 조금씩 피해줘 안 막힌 거 아 도핑 다 없어진다 오 오 아... 좀 애매해... 아... 좀 애매해... 남은 시간 뭐야? 남은 시간 뭔데? 저거 뭐야! 어떡해!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더 없어! 이거 묵함은 웃긴거 아니라... 남은 시간 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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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깨! 빨리 먹고 나가봄지! 쫄깨! 쫄깨 놨다! 쫄깨 놨다! 왜일! 프리미엄 액세서리 방호복! 쫄깨! 한 시간의 대겨울 때 끝에... 하드 검은마법 소리나루가 소울풀을 합니다! 14억 1,800만원 벌기고 씹지않구만! 바로 한 시간 내내 했네요... 아... 검은맛 번째다! 세 번째 소울풀 캐릭터! 그것은 바로 나이드 로드였습니다! 하하하하하...